뭐가 되고 싶어 물어본다면 글쎄 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바론 생각이 안나 유명한 슈퍼스타 아님 백만장자 아냐 그렇게 되면 난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그냥 관둘래 차라리 하늘이 되면 너와 얼굴 마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괜찮단 말 태연이 길가에 종일 사상일까 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아 난 그냥 그냥 이렇게 너의 옆에 앉아 상상만 하는 사람 그게 좋은 걸 아니 아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언제 어디에서 다른 무언가 되어 너를 만난대도 여전히 사랑하겠어 그게 나니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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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운 이 글가에 종일 서성일까 뭐가 되고 싶어? 물러본다면 이렇게 너의 옆에 앉아 상상만 하는 사람 그게 좋은 걸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옆에 앉아 감사합니다.